유리벽에 갇힌 아이들 부재, 국제중에서 바라본 우리 아이들의 현주소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화려한 이름, 국제중 그 안의 생활 모습은 어떠할까요?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지금까지의 국제중 관련 책자는 오로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간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궁금합니다 국제중 아이들과 부모들을 6년여간 직접 만나온 국제중 상담 교사 경력을 가진 저자의 현 실태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해부 아이의 방벽을 유리벽으로 만들고 문을 없애고 감시하는 부모들 네 생각은 넣어도 아무 생각 말고 오로지 공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국제중만의 풍경이 아니라는 것 현 시대를 사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의 다름 아니며 곧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심도 있는 관찰을 따라 그 세계를 탐험하며 함께 느껴보세요 그 세계를 탐험하였 Lanvin